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대한민국 지역별 인구숲 TOP 77 저번 시간에는 시 기준으로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군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7위 경북 울릉군 9035명 76위 경북 영양군 16638명 75위 전북 장수군 22,081명 74위 강원도 양구군 22,161명 73위 경북 군위군 23,216명 72위 전북 우주군 24,046명 71위 강원도 화천군 24,732명 72위 경북 청성군 25,030명 69위 전북 진안군 25,344명 68위 전남 구례군 25,573명 67위 강원도 고성군 26,687명 66위 경남 의령군 26,778명 65위 전북 임실군 27,248명 64위 전북 순창군 27,665명 63위 강원도 양양군 27,946명 62위 전남 곡성군 27,982명 61위 충북 단양군 29,049명 61위 충남 청양군 30,840명 59위 전남 진도군 30,845명 58위 경북 고령군 31,310명 57위 경북 봉화군 31,407명 56위 강원도 인재군 31,720명 55위 전남 한평군 31,992명 54위 충북 보은군 32,364명 53위 전남 강진군 34,568명 52위 경남 산천군 34,809명 51위 경북 영덕군 36,245명 52위 강원도 정성군 36,783명 49위 충북 증평군 36,807명 48위 전남 장흥군 37,689명 47위 충북 괴상군 38,338명 46위 강원도 영월군 38,565명 45위 전남 신안군 38,768명 44위 경남 함양군 39,013명 43위 전남 보성군 43,30명 42위 강원도 평창군 41,587명 41위 경북 청도군 42,245명 42위 경남 남해군 42,855명 39위 경북 성주군 43,335명 38위 경기도 연천군 43,438명 37위 경남 합천군 43,871명 36위 전남 장성군 44,330명 35위 강원도 철원군 44,563명 34위 경남 하동군 44,673명 33위 강원도 행성군 46,441명 32위 전남 담양군 46,475명 31위 충북 영동군 47,230명 32위 경북 울진군 48,675명 29위 전남 완도군 49,811명 28위 충북 옥천군 54,68명 27위 충남 금산군 51,262명 26위 경남 고성군 51,372명 25위 경북 의성군 51,601명 24위 충남 서천군 51,742명 23위 전북 부안군 52,038명 22위 전남 영광군 53,048명 21위 전남 영암군 53,687명 22위 전북 고창군 54,512명 19위 경북 예천군 55,709명 18위 경남 창령군 61,305명 17위 경남 거창군 61,473명 16위 충남 태양군 62,050명 15위 경기도 가평군 62,399명 14위 전남 화순군 62,455명 13위 전남 고흥군 63,869명 12위 경남 함안군 64,036명 11위 충남 부여군 65,202명 12위 전남 해남군 68,736명 9위 강원도 홍천군 69,142명 8위 충남 예산군 78,129명 7위 충북 진천군 83,849명 6위 전남 무항군 86,940명 5위 전북 완주군 91,450명 4위 충북 음성군 92,945명 3위 충남 홍성군 99,850명 2위 경북 칠곡군 11,4777명 1위 경기도 양평군 11,922명 저는 시골이 경북이라 칠곡을 많이 아는데 여기가 2위라고 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몰랐어요 순위들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지역도 많이 나와서 한국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반성을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군이 많더라고요 저번 시간에는 시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를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군 기준으로 알아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역이다, 나 여기 산다 이런 걸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또 다른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